두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당 후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치 검찰을 지목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두 의원의 거취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자 직접 설득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첫 의원 총회를 연 박광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시즌2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돈 봉투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인사들이 모두 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 돌파구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나 진상조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건데 애초 실효성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던 결정과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녹취에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탈당 권유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 자체가 자진 탈당에 대한 메시지라며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늘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위해 자진 탈당 권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들별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비명계에선 공개적으로 돈봉투 의혹 연루자에 대한 출당과 제명까지 주장하는 만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며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에선 피의자로 명시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한 만큼 두 사람도 거취를 정해 민주당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시켜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 녹취를 통해서만 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의 고강도 혁신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 반영 비중이 높아 돈봉투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대의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 반영을 축소하거나 없애면 강성 당원이 많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한 과정에서 이전 부총장과 당시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었던 강 모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강 전 회장이 돈봉투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강 전 회장이 전당대회 관련 자금으로 모두 9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윤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씩 총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전 협회장과 이전 부총장 모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고 송 의원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수사와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검 등에서 검사를 충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